두 번째 이슈는 LG화학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좀 그렇지만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갑자기 바이오에게 LG화학이 왜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드리는 정보 오늘 잘 한번 청취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에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 수출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해는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투자가 급감하면서 말 그대로 혹한 길을 겪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 수출 분야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 바이오 업계 기술 수출 규모는 약 8조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는 계약금 등을 공개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 규모는 8조 원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공개 계약권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공개된 계약권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2년 총 기술 수출 규모 6조 3천억 원보다 약 1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계약 건수로 살펴봤을 때도 2022년 16건에서 2023년 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lcb84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미국 제약사 양센에 기술 수출됐는데요. 2조 2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됐습니다. 사상 최대 국내에서는 차상 최대 규모로서 다시 기술 수출의 전성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가 했던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lg화학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이 기술 수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lg화학이 왜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g화학에는 생명과학본부라고 의약품과 백신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lg화학이 정말 큰 기업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사업을 하고요. lg화학이 지금 화학뿐만이 아니라 배터리하고 있죠. 또 그리고 lg에너지로 분사시켰는데도 배터리 분야,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사업 분야를 하고 있고 지금 생명과학 분야도 상당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이제 1조 원까지도 몇 년 안에 내려볼 수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기술 수출했던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지난 5일에 미국 리듬 파마슈티커스와 희귀 비만증 신약 lb-54640이라는 물질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계약금은 4천억 원 정도로 성급금, 이게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약 1,300억 원에 상업화 단계에 따른 마이스톤이 2,700억 원가량입니다. 리듬 파마슈티커스의 경우에는 연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매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항상 우리 김지수 기자님이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 잘 듣고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계약금. 이런 규모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조 단위, 1천억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 기술 수출이 이뤄지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희귀 비만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희귀 비만증의 경우에는 포만감 신호 유전자. 더 뚱뚱해지는 겁니까? 네, 더 어떤 유전자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만감 신호 유전자라는 MC4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용 경로 등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서 식욕 억제 제어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식욕 억제에 이상이 생기면서 비만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건데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희귀 질환이고요. 보통 소화 시기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LG화학이 기술 수출한 물질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경구 제형, 먹는 포만감 신호 유전자 작용제로 임상 일상 결과 용량 은존적 체중 감소 경향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에 나간 건데요. 지난 10월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에 돌입했으며 기술 이전받은 믿음 파마슈티커스가 이를 이관받아서 시험자 모집에 곧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LG화학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자주 내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 이번 기술 수출로 신약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G화학의 경우 1997년 영국 GSK에 항생제 개발권을 이전하는 3,775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첫 기술 수출이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기술 수출에 나섰었고 2007년에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간질한 신약을 수출하면서 최근 한 달러 2억 달러 규모가 가장 컸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금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다 더 성과를 이루면 또 분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요? 네,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JP모건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진행 중인 JP모건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ABL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올릭스, DXMVX 등 다수의 국내 바이오텍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해 있고요. 이제 기술 수출을 위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업체들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기술 수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많이 성장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2년 1월 JP모건에서 싸노피와 총 10억 6천만 달러, 약 1조 3천 원 정도인데요.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고 유한양행의 레이저 팀이 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JP모건에서 소개를 하고 그 해 같은 해 얀센에 기술 수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은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어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좀 기대가 되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뭐 딱 하나 좀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이제 AB1의 비소세포 폐암 시메 도론별이 표적 치료제 바바메킵이 좀 기대되는데요. 이 바바메킵의 경우 경쟁 약물은 노바티스와 타브렉타라는 것이 있는데 머크와 테코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시판 중인 약물들인데요. AB1의 바바메킵의 경우 시장에서 후발 주자이지만 효과성과 안전성 데이터가... 바바메킵이 제품인 거죠? 이제 후보물질의 명칭입니다. 아직 제품은 안 나왔습니다. 후보물질이고요. 네, 후보물질의 제품 이름이고요. 이제 후발 주자이지만 기존의 FDA 승인받은 물질들보다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높은 기술 수출의 기대가 높고요. 기존에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CMS 표적이라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4천억 원가량의 기술 수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바바메킵의 경우에도 한 5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되지 않습니다. 5천억 원 정도. 네, 이렇게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에이비온의 바바메킵 후보물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